XSFM입니다. I, D, W, K 그러나 경제정책의 해계몬을 쥐고 있는 어떤 이들은 삶을 자기 위주의 게임처럼 살기도 합니다. 그들이 실수하는 의뢰가 겪는 일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죠. 2016년 9월 첫 주말 이상평론이 다룰 이야기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0회 주말 순서에 인사드립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최근 프로듀서 UMCU입니다. 어제와 다름없이 윤세민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을병정 회사들을 다 돌고 온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에 얘기할 경험이 그 밖에 없는데, 근데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나오니까. 아, 저 현재 시간으로 브라질은 새벽이죠? 네. 현재 녹음 시간으로 브라질은 새벽이고. 여러분이 방송을 들으실 때쯤이면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해가 지고 브라질에서 해가 뜨면 표결이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다루었던 이야기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철성 신임 경찰청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나도 술 한번 먹어보자. 이 사람 퇴임할 때까지 음주 단속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환영 아닌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리드렁크인 지역. 그렇습니다. 술이 공짜일 것 같잖아요. 취임에 맞춰서 이철성 경찰청장 발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허가 채용 비리, 리베이트, 성폭력 같은 것을 집중 단속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붙인 이름이 갑질과의 전쟁이에요. 인허가, 리베이트, 채용 비리, 성폭력, 집중 단속. 약간의 어색한 불쾌감이 이번 정권이 들어섰을 때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주폭과의 전쟁을 하겠다고 나섰죠. 원칙이 참 없어 보입니다. 그 말 자체로.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었죠. 폭력을 행했으면, 행사했으면 그걸로 잡아드리면 되고 그 상황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좀 높았다면 가중처벌하면 되고 하는 건데 왜 따로 전쟁을 해야 되지? 네. 갑질과의 전쟁이라는 단어도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이 드는 건 이겁니다. 이명박 정권에서 경찰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어떤 목소리요? 자신들이 수사를 어떤 것을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제하는 목소리 말이죠. 특히나 갑질과의 전쟁을 하려면 갑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찰은 갑하고 전쟁을 못하게 된 지 몇 년 됐습니다. 갑이라는 게 근데 다양한 층위로 존재를 합니다. 어느 회사의 을이 어디서는 갑이고 또 거기에서 또 내려가는 정이 또 어디서는 갑이고 그래가지고 사실 갑질이라는 명명은 아무거나 붙일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경찰에 맞춰놓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쉬운 갑만 잡겠다는 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갑도 사실 어느 갑한테 빨아먹히고 있을 가능성이 큰 갑인데 그 빨아먹고 있는 갑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피레미만 잡겠느냐? 경찰에서 내려온 보도자료에 보면 인허가와 관급공사 비리, 거래관계에서 지휘를 이용한 리베이트, 직장 내 인사비리와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수사권을 돌려주세요. 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게 끝난 게임이라는 건 이명박 정부 때 뉴스 많이 보던 분들은 아십니다. 이제 경찰은 검찰이 시키는 것 외에 할 수 없는 존재들이 좀 돼 있어요. 지금 일선에서 일하는 수사관분들이 보통 하시는 얘기는 이겁니다. 옛날보다 경찰에 수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경찰 참 우습게 본다. 확실히 최근 몇 년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경찰의 위치는 무능하거나 욕먹거나 했죠? 네. 그런 조직의 수장으로 새로 들어온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잘못을 하고 다니던 사람이냐는 무관하게 그 조직의 위상을 높여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명해 보이고요. 이것은 검찰에 들이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천명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이도 들립니다. 이건 청와대에서 꽂은 인물이 맞는데 검찰한테 개기고 있다. 재미있습니다. 그러네요. 어제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와의 싸움하고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청와대가 만년에 모두와 싸우고 있구나. 큰 그림을 위해 물감이 섞이고 있는 과정이 보이네요. 누가 이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가 이겨도 그 어떤 보수 정권의 만념보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켜보다가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릴 것입니다. 네. 하지만 오늘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보다 중요한 이야기는 없죠.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그 어떤 소재가 나와도 그 소재의 손이상화되는. 그렇죠. 이상하죠. 제가 앞에는 인플레이션 얘기한다고 했는데 먹고 사는 문제를 말한대요. 네. 왜요? 저희는 오늘 음식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상평론 시간에 아무것도 예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건 그렇죠. 적응되셨죠. 마치 소우 시리즈를 보시듯. 그렇죠. 저를 앞에 두시고. 아, 거의 계셨군요. 곧 게임을 시작하죠. 광고를 듣고 오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티비.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 대리운전.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닭. 캐나다에서 온 자연세제 빅그린 맘메이드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XSFM입니다. 아이에겐 자극 없이 포근한 담요. 남편에겐 얼룩 없이 깔끔한 셔츠. 아내에겐 은은한 양의 블라우스. 독한 세제 없이도 가능할까요? 합성약류 없는 빅그린 맘메이드 세탁세제. 캐나다 청정지역에서 재배된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빅그린 맘메이드 세제.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1599. 음주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1599, 1599에 전화만 주세요. 대리운전, 1599에 1599. 광고와 생활. 김상조 기술형 전관 오늘 들려주실 얘기는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죠. 오늘의 광고와 생활 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왜요? 없어요. 아, 네. 대본에 왜 써놓고 굳이 불량을 차지하는 거야? 이 발언조차 위약감이 있네요. 그렇죠. 광고주들한테 윽박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광고 내놔라. 뭔가 우리 또 고민을 해야 되나? 네. 제가 왜 불량 이야기를 드리느냐. 어차피 김상조는 오늘 불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사람의 고정관념들은 되게 생득적인 것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기껏해봐야 엄마, 아빠한테 배운 거고 형제한테 배운 거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배운 건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미 서있고 그것이 변할 리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분을 보면 참 많은 것이 변합니다. 여태까지 쌓아왔던 가치관들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점심은 연미복을 입고 먹어야 하는 것이다. 스타일리스트 손이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초 손이상입니다. 왜죠? 민트 초콜릿이란 뜻이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제가 매주 말씀드리는데 귀담아 듣질 않아요. 최소한의 맥락을 가지고 말하라. 민트 초콜릿 손이상 선생님이고요. 물어는 뭐죠? 왜 민트 초콜릿인가요? 아무 이유 없어요. 먹는 거 얘기하니까 손이상 선생님을 제가 올 겨울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처음 뵙고 인사를 처음 드리고 그때부터 한 가지 손이상 선생님에게서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신발이었거든요. 아 네. 네. XSF면 쾌겁니다. 손이상 선생님이 스니커를 샀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어 뭐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신발 샀어요. 아 네. 한 10년만에 샀습니다. 심지어 잘난 거 샀어요. 예쁘더라고요. 네. 아 이 신발이 말이죠. 네. 그 이게 이걸로 고른 이유가 있는데. 네. 땡복의 스테디셀러죠. 그렇죠. 포켓몬스터 색깔이거든요. 아 그래요? 포켓몬스터 색깔이란 뭡니까? 세상 모든 색깔입니까? 빨간색이 파이리 색깔. 파란 게 저기 꼬부기. 그러고 보니까 몬스터볼 색깔하고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아니 포켓몬 하나로 말할 수 없는 색깔이 어딨어요? 아 그것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포켓몬을 수집한 듯한 기분이 드는 알록달록한 잘나가는 스니커를 신고 등장하셨어요. 저 오늘 신고 올 뻔했거든요. 다른 색상이지만.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훌륭한 제품을 신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과 상호 교류하고 있는 손희상 선생이에요. 사실은 제가 항상 구두로 신고 다녔는데. 맞아요. 그 구두의 밑창이 떨어져가지고. 오래됐어요. 절로 벨트부터 떨어져 있었는데. 헐렁헐렁. 즉 그때는 남루한 정도. 저는 박원순 시장인 줄 알았어요. 어디 출마하려고 그러시나. 지금은 그냥 걸을 때마다 그 밑부분이 이렇게 들락날락 들락날락. 캐스터넷처럼요? 네. 그렇게 됐어요. 남루 다음 레벨은 꾀죄죄. 네. 그래도 아직도 신고 다닙니다. 그 구둣방 가면은 싸게 금방 해줘요. 아 그 벌써 한 다섯 번 고친 거예요. 죄송합니다. 위편이 매우 끊어지신 손희상 선생과 오늘 해볼 이야기는 뭡니까? 무더위가 대충 물러갔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길고 끔찍한 여름을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을이 가까이에 왔고. 오늘은 태풍이 불고 있네요. 오늘 방송국에 오면서 우산이 한 세 번 잡혔습니다. 학생들은 새학기를 맞이했고요. 설악산과 송리산에서는 벌써부터 단풍이 관찰된다고 합니다. 저 국내 여행 다녀왔잖아요. 주말에. 경상도와 충청도 일대에서도 길거리에서 단풍을 좀 봤습니다. 끝에가 슬슬 빨갛게 되더라고요. 8월 말이었는데. 이제 거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온 것 같죠? 이번 가을에는 또 어떤 흥미진진한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박자 늦게 여름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뭐가 그래서요? 왜 그래서요? 여름이 갔으니까요. 접속세를 잘 써주시면 안 돼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오늘의 이상평론은 아홉 번째 이상평론. 여름방학 때 잡솟으면 좋았을 요리. 이게 뭡니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요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이분을 모셔왔어요. 특별히 모셔왔습니다. 맛의 달인으로 소문난 이분으로부터 꽁꽁 묶여왔던 요리법을 전수받을 겁니다. 역시 셰프가 대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리 박사 김상조 선생을 소개합니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말 이 회사는 별의별 걸 다 시키네요. 제가 보직이 기술 쪽이거든요. 그럴 때. 지금 여기 들어와서 정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연봉협상 이런 부분들이 10분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리사 계약서도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희상 선생께서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요리 박사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너무 그런 거창한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빨래 박사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난 회차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의 해체로 인해 혼자 잔 지 오래됐을 뿐이에요.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을 요리 박사라고 하죠. 보통 9대 1 수준이 돼요. 9는 배달 음식에 빠삭해지고요. 1은 자기 요리하는 데 빠삭해지거든요. 김상조 선생이 뭐가 이상하냐. 두 가지 다 마스터입니다. 동네 맛집을 다 솜여 파는 동시에 자기 요리는 계속 갈고 닦고 있어요. 계속 혼자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사는데 낙이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김상조 선생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워해 보시면. 맛집 아니면 자기가 만든 맛있는 음식이다. 이걸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린 실제로 대개 초대대회가 가서 요리를 먹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김상조의 성애 중에 하나죠. 주지육님을 경험하고 왔죠. 집들이 매우 많아요. 우리 집들이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에도 일찍 가야 된다고. 집들여야 된다고. 그때 그 요리를 먹어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아주 충격적인 맛이었어요. 주지육님이라고요? 밥만 먹었습니다. 조치 여러분. 육이었어요. 육. 그런데 그 밥이 말이죠. 그 식사가 우삼겹으로 국물을 낸 칼국수에 민트젤리를 비벼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민트젤리라는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때 처음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맞닥뜨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총각 혼자 사는 우리 회사 직원네 집에 가서 저걸 했는데 집들이를 했는데 이제까지 가본 집들이 중에 제일 창의적인데 제일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나오는 거야.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까지 가본 집들이 중에서 그렇게 좋은 사운드바로 필콜린스를 들은 경험도 없죠. 그리고 같은 브랜드의 컵에 같은 브랜드의 맥주를 따라주는 경우도 없어요. 그게 우연히 같은 브랜드의 컵에 같은 브랜드의 맥주가 있었던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걸 먹으라고 컵을 바꿔주죠. 네. 다른 맥주를 꺼내오면 그 컵을 또 주세요. 네. 저는 김상조 요리 박사 김상조 선생이 요리 스킬이 부엉만 딱 가보고 바로 알았는데 남자 혼자 사는 집에 집채만한 냉장고가 두 대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보통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저는 처음에 김상조 선생하고 처음에 자주 볼 때 저 친구가 아는 사람하고 제 아는 또 동생하고 같이 두 사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냉장고가 두 대인 거예요. 야, 너희 둘이 살면서 무슨 냉장고가 두 대냐고. 형님 다 제 거예요. 두 가지가 신기하죠? 한 사람이 두 대인 거랑 한 사람은 없는 거. 원래 같이 살던 형도 냉장고가 한 대 있었는데 보내버렸어요. 용량이 작아서. 그렇죠. 집채만한 냉장고 두 대가 있습니다. 냉장고 한 대에 성인 남성 한 4명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예요? 그걸 감자. 잠깐만. 꽉꽉 끼면. 아니,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너무 심한 포장은 금지합시다. 뉴스 포로노라고 합니다. 다 들어갑니다. 접으면 다 들어가요. 썰어 넣으면 들어갑니다. 척추를 접으세요. 접으면 들어갑니다. 요리 박사 김상조 선생님. 오늘 준비하신 요리가 뭐죠? 준비해와 달라고 했던 요리죠. 언니 따지자면. 오늘 주재료를 멸치를 하달 받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멸치를 관련된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고 레시피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멸치 자주 먹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게 먹을 수도 있고 모르고 먹을 수도 있고. 멸치볶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멸치인 줄로 알고 이렇게 먹는 형태 중에 하나고요. 육수를 뽑아서 내면 여러 가지 국물 요리라든가 찌개라든가 그런 데 다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양인들은 엔초비다. 그러면 엔초비가 주재료가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김상조 선생의 말대로 들어갔는지도 모르고 먹습니다. 김치에도 들어가니까요. 갈아서 들어가고. 다 땡다에 들어있고. 그렇죠. 그럼 멸치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크기로 분류를 하네요. 자멸, 소멸, 중멸, 대멸. 또 되게 큰 경우에는 국물을 내는 종류의 다시라고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크기가 크면 커질수록 육수용으로 주로 사용되고요. 그렇군요. 작으면 작을수록 볶음용으로 사용됩니다. 아, 그런 거군요. 그랬던 것 같네요. 우리가 정갈하게 잘 들어간 다시 백 안에 들어가 있는 멸치들 보잖아요. 컸던 것 같네요. 그리고 멸치볶음은 짜잘한 멸치볶음부터 한 새끼손가락보다 좀 작은 멸치볶음. 멸치볶음의 멸치들은 정자같이 생겼잖아요. 네. 아주 작게 생겼죠. 그리고 돌처럼 딱딱해져 있죠. 맞습니다. 그중에서 남의 쪽에서 생산하는 죽빵멸치라는. 죽빵이요? 네. 그건 죽일 때 이렇게 레프트 훅으로. 어민들이 레프트 훅으로 잡은. 중고등학생, 남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단어 선택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죽방이겠죠, 방. 죽빵멸치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이거는 멸치 잡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손빵이요? 아니요. 죽빵이라는 게 대나무 통으로 만든. 맞아요. 대나무 대로 만든. 맞습니다. 그거를 바다 한가운데에 꽂아놓고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서 멸치를 잡는 방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죽빵멸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우리가 배에서 그물로 잡는 멸치보다 형태가 부서지거나 손상이 없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반 멸치보다 좀 더 높은 등급의 그런 상품군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물 세트라든가 그런 식으로 많이 선물을 주고 받고 합니다. 어획량이 많을 수도 없겠네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구나.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 추석 선물 살 때 뭐야 저 똑같은 김이랑 멸치인데 비싼 통에 담겨있고 비싸. 아 맞아. 비싼 멸치가 있었어요. 네. 이걸 아는 사람만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렇게 멸치의 종류에 따라서 멸치의 요리도 다양하게 나눠지는데요. 멸치의 주산지인 부산기장 대변항이라든가 대변항이요? 네. 대변항이요. 대변항 저 거기 가봤어요. 그 장어 되게 맛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항 이름이 대변항이어서요. 모든 상호명이 대변이에요. 대변초등학교, 대변약국, 대변다방, 대변아파트. 우리 저 서울시립대 앞에 가면 시에서 세워준 거 투성이잖아요. 시립비디오방. 네. 시립비시방. 그리고 거기 버스에서 내리면 돌에 엄청 크게 써있어요. 어서오세요. 대변입니다. 기분 되게 이상해요. 꼭 가봐야겠네요. 슬랭이네요. 그런 대변항이라든가 남의 통영. 이런 데 가면 멸치를 주로 많이 소확을 하거든요. 아 통영의 마스코트는 멸치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생멸치를 이용한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 생멸치 요리? 네. 그게 사실은 멸치가 빨리 죽어요. 네. 왜일까요? 뭐 성질이 더럽거나. 단체로. 분해 못 이겨서. 그래서 멸치 같은 경우에는 배에서 직접 잡아가지고 그 상태로 찜을 해가지고 건조를 하거든요. 아 쪄서 말리는 거예요? 배 위에서 바로 쪄버린다고. 닫자마자 그렇게. 네. 종종. 안 그러면 죽은 지 오래되니까. 네. 그래서 뭐 종종 멸치잡이 여선에서의 약간 노동 강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런 식으로 산지에서는 생멸치를 이용한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멸치 회 무침이라든가 구이라든가 튀김, 찌개, 쌈밥. 쌈밥. 네. 이렇게 여러가지 음식을 드실 수 있습니다. 왠지 엄청 맛있겠네요. 무슨 맛인지 예측도 안 돼요. 근데 소문으로는요. 달대요. 회가. 아 그래요? 네. 말린 거나 볶음. 말린 뒤에 조리한 거 아니면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 짭짤한 것밖에 못 먹어봤죠. 우리가 아는 멸치는 어린 나이에 일찍 가는 황태. 그런 청어.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아는 멸치는 맛이 아니고 씹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와지끈. 하지만 일반 가정에서는 겉멸치를 주로 사다 먹죠. 그렇죠. 그것도 그럴 것이. 가정에서도 물론 생멸치를 구해와서 여러가지 요리를 해먹을 수는 있습니다. 음. 하지만 그것을 위하여 드리는 시간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집이 기장으로 이사해야 될 것이다. 비용을 대비해서는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음. 그래서 혹시 여행을 가다가 주변에 기장이다. 아니면 통영을 지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한번 가서 산지에서 직접 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아. 산지가 아니면 멸치회나 이런 거 먹기가 좀 애매하다. 네. 굳이 그런 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 외에도 젓갈이나 액젓으로 가공해서 먹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주도에서 멸치젓을 멸젓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고기에 찍어 먹죠. 네. 요즘 고기에 찍어 먹는 게 되게 트렌드가 됐더라고요. 고기에 멸치젓. 네. 정확히는 고기를 멸치에 찍어 먹죠. 네. 멸치를 고기. 돼지고기를 구하다가 멸젓에 그렇게 찍어 먹는 그런 문화가 지금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네. 요즘 고기즙 가면 있어요. 보통 수육의 새우젓만 아는데 저는 멸치젓.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처음에 그냥 된장에 잔멸치가 들어간 그런 섞어놓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는 잘 못 먹어요.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먹을 수 있는 멸치를 먹는 방법 중에 흔히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멸치국수인데요. 어려운 거 다 얘기하고 멸치국수로 가겠습니다. 생멸치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멸치국수라는 이름도 저는 좀 생경한 게요. 국수 삶을 때는 보통 육수에 멸치 다 들어가. 그러니까 잔치국수죠? 네. 그렇죠. 그냥 국수죠. 그렇죠. 노옵션 국수에는 강력분 들어간 저 면 빼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 건 멸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국수의 99.9%는 멸치국수고 나머지 0.1%가 고기국수네요. 네. 김상조로의 소피는 뭐가 다를지 궁금합니다. 큰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잔치국수와 멸치국수의 차이점은 멸치국수에는 멸치를 더 넣으면 됩니다. 그건 못 먹어봤네요. 그렇습니다. 진짜 못 먹어봤습니다. 요리 중에 멸치국수를 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서도 해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셔서 요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많은 요리를 할 수는 있지만 육수를 뽑는 요리를 시작하게 되면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관념의 세계로 들어가죠. 저도 육수를 뽑아서 요리를 시작하게 된 지가 한 2, 3년 정도. 그런데 이게 솔찬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재미있어요? 네. 그래서 육수를 뽑는 방법부터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하기사. 평상시에 집에서 국수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가정주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바쁜데 그걸 육수를 다 내고 있습니까? 그렇죠. 다 땡다지 그냥. 땡땡해요 이거지. 그걸 언제 끓여가지고. 그거 끓는다고 요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고수의 얘기는 좀 더 앞에서 시작하네요. 한번 이야기를 듣고 육수를 뽑는 재미에 한번 맛들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가장 우리 옛날에 어릴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머님이 마루에 앉아서 멸치를 손질을 하는 모습을 봤던 적이 있을 거예요. 네. 멸치똥 뺀다고 그러죠? 보통 자식도 앉아서 같이 하죠? 네. 저도 앉아서 안 하면 맞으니까. 이런 멸치똥을 뽑아야 됩니다. 이게 멸치 안에 들어있는 내장을 똥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 국물에서 쓴맛이 납니다. 네. 그래서요. 그 왜 수능 문제 출제연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문제 다 내시고 수능 끝날 때까지 못 나가시잖아요. 멸치 다듬어요? 네. 그래서 멸치 한 박스를 가져와서 그것을 다 다듬고 나가셨대요. 아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담아내기하고 멸치 가져와라. 네. 호두둑하고 할 수 있는 거 많이 시켜야겠네요. 그 양반한테. 아 참고로 남쪽 지방에서는 멸치 똥을 별로 제거를 안 하거든요. 아 안 해요? 네. 그래서 국물에서 그 멸치 똥의 쓴맛이 그대로 우러나오는 되게 터프한 육수가 나오기도 해요. 아 내장 말린 것의 맛. 네. 사실 영양적으로는 그게 더 낫죠. 그렇겠죠. 한국인들은 내장을 어떻게든 잘 갖다 먹죠. 네. 하지만 문제가 멸치 육수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익숙하지 못한 세대가 그 육수를 마시게 되면 약간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어요. 아 네. 맞아요. 약간 고수용 육수군요. 그렇죠. 마치 그 쌀국수의 고수처럼. 아 그러네요. 약간만 넣으면 대충 향을 즐길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똥을 제거한 멸치를 마른 후라이판에 볶아야 돼요. 마른 후라이판에 볶는다? 기름을 안 넣는다? 기름을 안 넣습니다. 굳이 볶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멸치에 남아있는 그런 비린내들을 제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시장에서 사와서 지가 다듬어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먹는 땅콩은 볶은 것이다. 그렇죠. 원래는 축축하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멸치를 마른 후라이판에 볶고 이제 육수를 한번 뽑아낼 준비를 해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육수 재료를 넣고 끓이는 방식. 그래요. 그게 다 아가 아니에요? 네. 다른 방식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요즘 그 땡밥 백선생 이런 프로그램에서 백종원 씨가 전파한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뭐죠? 멸치를 갈아서 통으로 넣는. 아 요리 보조 재료 일반 슈퍼에서 파는 것처럼 쓰는. 그렇죠. 말 볶은 것을. 저희 어머니가 멸치를 그렇게 갈아가지고 냉동실에 항상 넣어놓으셨어요. 네. 이 방법의 좋은 점이 뭐냐면 육수를 뽑아내는데 드리는 시간이 확연히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일반적인 육수는 그냥 맛을 뽑아낸 다음에 건더기를 건져내야 되잖아요. 네. 이거는 건더기 자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저는 심지어 그 가루 그냥 라면에 뿌려 먹었어요. 네. 맞아요. 그 매력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재료 대비 맛이 진합니다. 아. 그냥 우려낸 게 아니라 그냥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요. 그거 라면에 넣죠? 많이 넣으면 이렇게 중간중간 은색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어탕을 먹는 거잖아요. 뿌듯한 느낌. 네. 실제 맛은 다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요. 육수를 뽑을 때 찬물에 육수 재료를 다 넣고 그 상태로 오래 두는 거예요. 한 하루 정도? 오. 그 콜드브루. 네. 콜드브루 방식이네요. 이 육수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선원들이 국수를 먹고 싶을 때. 네. 네. 되게 차분한 느낌의 그런 육수가 뽑아져 나옵니다. 멸치의 눈물이네요. 그냥 죽여 이 새끼들아 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었다는. XXX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미 열심히 듣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참고로 처음 말씀드린 방식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넣고 삶기. 갈아서 넣고 삶기. 콜드브루 세 가지 방식 중에. 네. 1번 방식. 왜냐하면 이게 제일 그나마 일이 적어요. 아아아. 왜냐하면 두 번째 방법은 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죠. 준비도 해야 되지만 믹서기 또 그걸 분해해서 또 설거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그 고수의 저게 그게 어려운 게 믹서기 설거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렇게 해서 육수를 일단 끓입니다. 육수 재료는 멸치 단독으로도 가능하고요. 네. 기본적으로 다시마나 무 정도는 넣어줘도 참 좋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다시마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끓이면 쓴맛이 또 나오기 때문에. 뽑아줘야 됩니다. 네. 한 15분 정도? 네. 이따가는 물이 끓고 난 다음에 15분 정도. 이따가는 꺼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너 땡땡 라면 이런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마는 그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장에서 다른 국물을 이렇게 원칙주의자처럼 끓일 때 다시마를 계속 넣고 있다가 큰 낭패를 봅니다. 그리고 억울에서는 그걸 이따 먹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아. 너 땡땡인가. 그건 먹어도 돼요. 네. 그런데 그 시장에서 파는 큰 거. 그 무슨 저 문서같이 생긴 거. 작은 비밀 문서같이 생긴 거. 그거는 넣다 뽑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쓰는 방법은 육수를 먼저 끓인 다음에요. 네. 그 불을 끈 다음에 그 상태에서 다시마를 넣어요. 그래서 남은 잔열로 맛이 뽑아져 나오도록. 네. 저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다시마를 갈아서 넣으시는 분도 봤습니다. 네.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멸치랑 다시마랑 무를 쓴다고 했는데 다른 재료도 더 추가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뭐 옆에 털개가 있으면 털개를 집어넣거나. 아, 좋죠. 랍스토가 있으면 뭐 동충하쵸. 그런 것도 되고요. 다양한 재료를 넣으셔도 좋고요. 저는 양파 껍질이랑 팥뿌리를 넣습니다. 양파 껍질이요? 네. 팥뿌리요? 네. 그거 버리잖아요, 보통. 먼저 양파랑 대파 같은 경우에는 손질을 해놓고 그걸 따로 모아서 냉동실에 보관해놓는 거죠. 오, 그렇게 하면은 육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잡내음이 좀 많이 사라져요. 아, 맞아요. 그건 어른들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양파 껍질이하고 팥뿌리 따로 모아놨다가 그것도 다시백에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네. 뭐 팥뿌리 같은 경우는 한약재료도 쓰고 그래요. 목에 가래가 끓거나 그럴 때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방구에서 냄새가 납니다. 너무 많이 먹어보셨나요? 네. 먹고 방구도 껴야 되네요? 네. 그리고 그걸 맡아봐야 되네요? 네. 경험한 일입니다. 아, 알아보겠다는 일념으로 할 수도 있다. 저는 지금 일부 앞에 거를 너무 열심히 듣다가 해보니까. 아, 그럼 마트에서는 팥뿌리를 남겨서 딴 데 팔아서 이윤을 챙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옮겨오질 않았네요? 약간 칼칼한 맛 좋아하시는 분은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뿌러뜨려서 넣어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칼칼한 맛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재료를 다 꺼낸 다음에는 국간장으로 우리 흔히 아는 국수의 색깔 있지 않습니까? 네. 국수, 국물의 색깔. 색깔 정도만 내고요. 초보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네. 간장 색깔을 잘못 맞췄다가 잘못 넣었다가 국수가 간장색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짜장 같기도 하고. 그냥 뭐 한 냄비에 한 두 큰술 정도? 세 큰술 정도? 그 정도만 뿌려주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육수가 준비가 되면 이제 양념장을 만들어야 되죠? 자, 간장과 고춧가루, 식초, 깨, 쪽파를 다져 넣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참기름 한두 방울 또 넣어주면 좋고요. 아, 지금 국물이 끓고 있나요? 그렇죠. 국물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냄새가 슬슬 나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고 저는 쪽파는 잘 안 쓰는 편이라. 아, 그래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대파를 많이들 쓰시는데 대파를 쓰게 되면 정말 잘게 조사해야 돼요. 조사해야 됩니다. 하지만 쪽파는 한 번만 칼질을 하면 끝나는 거죠. 쪽파는 양념장의 비주얼을 담당하잖아요. 그렇죠. 국수집에서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 비주얼. 네, 맞아요. 이렇게 양념장까지 준비가 되면 이제 소면을 삶아야죠. 네. 네, 찬물에 소면을 넣고 삶습니다. 네. 그러다가 한 번... 초보들은 국물에 넣고 삶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이것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을 알기가 참 어렵죠. 아무도 안 가르쳐주면요. 왜냐하면 해본 요리가 라면이니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것 때문이죠. 네, 새로 물을 바라서 소면을 넣고 삶습니다. 네, 요즘은 스파게티 많이 만들어보니까 아실 거예요. 한 번 끓게 되죠. 한 번 확 하고 이렇게 거품이 흘러 넘칠 때쯤에 찬물을 한 번 붓습니다. 그러면 숨이 또 확 죽어요. 그렇게 해서 또 두 번째 거품이 확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거기에다 나무젓가락 올려놓으시고 계속 삶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소면을 또 찬물에 잘 헹궈야 돼요. 왜냐하면 소면 자체의 밀가루 성분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전분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국물에 들어가서. 네, 그러니까 찬물에 꺼내서 빡빡 씻어야 돼요. 정말. 그걸 이제 다 씻었으면 이제 그릇에 담아야죠. 네. 소면을 담고 국물을 붓고 양념장은 올리고. 아, 멸치국수라는 게 그 소면을 따로 삼고 국물이랑 같이 삼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였구나. 난 지금 알았어요. 아닙니다. 밀가루의 글루템 성분 때문에 걸쭉해집니다. 그렇군요. 아, 역시 문사들이란 주는 밥만 먹으니. 아니, 그냥 국물에다가 소면 한번 삼아보세요. 네, 해보세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초보자 여러분. 전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밀가루가 어느 순간에. 잘못 국물에 넣고 끓이면. 그럼 이제 토핑을 올려야죠. 네. 토핑으로는 신김치 다진 거. 네. 아니면 계란지단. 그렇습니다. 애호박나물. 네. 이 정도를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계란지단도 집에서 만드세요? 만들면 되지 않나요? 네. 만들면 되긴 하지만 그건 좀 귀찮은 일이잖아요. 지금까지 나온 과정 중에 안 귀찮은 게 뭐가 있어요? 아, 여기 요리법이 되게 복잡해요. 지금 소면 뽑는 거 안 한 게 다행이지 지금.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부르륵 이렇게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네. 한 두세 번만 실패해 보시면 보통은 잘 만드시죠. 근데 그 만든 귀찮은 만큼의 맛이 안 느껴지잖아요, 계란지단은. 그렇죠. 눈으로 보이긴 보이는데. 마음의 위안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명을 만드는 걸 즐거워하느냐 마느냐가 그 사람이 요리에 소질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해 주는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가 소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순간 토핑까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같이 넣고 끓이든가. 야, 어딘가에 있어 이러면서. 저런 음식을 먹을 때 철학이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분은 아까 우리가 이제 멸치를 갈아서 넣는 걸 얘기했잖아요. 네. 그 뒤에 모든 재료를 다 갈아서. 계란 삶은 것 갈고 소면 갈고 그래가지고 훅 마시고 오늘은 잔치국수를 먹었습니다. 이러고 끝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면서 아임닭도 갈아 드시죠? 네네. 근데 왜 오늘 요리 얘기를 하여간 레서피가 나왔어요? 네. 네. 어, 예. 그 김상조 선생의 요리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어, 지금 요리법을 들어보니까 되게 복잡한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그 멸치로 국물을 내고 소면을 국물에 넣는다. 그래서 먹는다. 고명을 좀 얹고. 그 국물에 안 넣는다고요? 아, 예, 예. 나중에 넣는다. 네, 나중에 넣는다. 어, 이런 요리였습니다. 네. XSFM입니다. 카카오톡으로 지난 수업 내용을 확인하고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늘어난 실력을 매일 알려주는 전화영어 퍼펙트 25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이 요리의 포인트는 역시 멸치인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이고 맛있는 음식인데 이 국물을 내는 각종 부재료가 들어가긴 하지만 역시 그 시원하고 깊은 맛을 내는 주인공은 멸치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해외에서는 왜 이걸 피자 토핑에 올리고 엔초비를 그렇게만 쓸까? 국물로 짱인데 국물로 낼 요리가 별로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이 양반들이 이게 그레이비의 성분을 다양하게 생각 안 한다는 게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렇죠. 프랑스에 있는 분 같은 경우는 그러시겠죠. 아니 왜 멸치를 삶아? 와인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무슨 식재료가 있으면 그걸 넣고 삶아본 다음에 시작하잖아요. 한국의 레서피라는 건 해보면 참 좋은데 멸치 같은 것도 발견하고 말이죠. 그렇죠. 프랑스는 일단 와인을 넣고 삶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그래서 뱅어도 넣어보고 청어도 넣어보고 했는데 멸치가 제일 만만하고 괜찮더라는 거야. 네. 근데 그 만만하고 괜찮은 이 멸치는 오늘날에는 우리 밥상이 흔히 오르게 되었습니다만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멸치가 식재료로 소개된 최초의 기록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선 후기에 김려라는 에세이 작가가 있었어요. 김려. 네. 지금 봐도 대단히 세련된 문장을 쓰는 작가였는데 주로 일상적인 사물을 관찰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내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귀향을 많이 갔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까부터 그래서 좀 사용 조심해 주세요. 일상적인 사물을 관찰해서 귀향을 갔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베슬쯤 넘어가셨는데 우리가 멸치국수 요리법을 배운 다음에 이 조선 후기에 아 나 지적 안 하고 그냥 한번 넘어가 주려고 그랬네. 우리는 이미 지금 역사 얘기로 들어왔어. 이거 뭐예요? 저도 이야기가 어떻게 수습이 될지 몰라요. 지금 저기 저 김상조 행정관님 그 얼굴을 보세요. 지금 그 세상 다 이런 표정으로 앉아 계시잖아요. 저렇게 포기하면 편합니다. 요리 얘기는 왜 했나? 네. 일단 그냥 들어주세요. 김여가 왜 귀향을 많이 갔냐? 왜 귀향을 갔냐면 그때 왕이 정조였거든요. 네. 정조인데 왜요? 네. 정조가 많이 또라이였잖아요. 네. 그게 이유죠 지금? 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갈 줄 알았어 내가. 네. 그 정조가 그 저기 뭐야 사람들이 글 쓰는 것까지 규제를 했었어요. 아 네. 그랬다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은 막 문자 보내가지고 여보 이영이영 집에 올 때 소고기 한근 사와 이러면 귀향 가는 거예요. 왜죠? 심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가 있었어요. 또라이니까. 그러니까 그 하여튼 그때 그 정조가 왠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그런 문체를 되게 싫어했어요. 뭐든지 다 논문처럼 써라. 그래가지고 막 그 난군이시여 오실적에 우육일근을 구입해 오소서 이래야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죠. 아 네. 이걸 문체반정이라고 하는데 문체반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문체반정이요. 말하세요?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당시 이제 연암 박지원의 열화일기가 사대부들한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박지원의 문체가 사대부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를 끄니까 박지원이 노론 출신이어서 그 당시 안 그래도 노론이 워낙 세가 세니까 네. 견제하려고 네. 견제를 위해서 선택한 정치적인 선택이었다는 이것을 이제 손희상 선생 방식으로 번역을 하면 말을 싸가지 없이 하면 문체법에 걸려서 정조한테 혼났다. 그런데 그 정조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노론만 잡아갔던 건 아니거든요. 많이 잡아갔어요. 박지원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열화일기를 알고 있지만 그 막 판타지 소설도 썼거든요. 맞습니다. 거지가 나오고 네. 거지가 주인공이고 그런데 정조가 그런 걸 너무 싫어했었어요. 그 사람은 되게 뭐랄까 또라이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듯한 어떤 것에 대한 로망을 가지고 있던 인물 사실 실제로는 그다지 고증을 똑바로 안 하는 사극 드라마에서도 정조는 언제나 그런 인물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걸 안 해? 저걸 안 해? 엄청 깐깐하게 그 적과의 동침의 주인공처럼 그 영화 하도 옛날 영화나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집안에 뭐 카페트가 약간 선에 안 맞아 뭐 이러면서 승질내고 이런 네. 아무튼 김리연은 그 각종 유배지를 돌다가 그 마지막 그 인생의 말년쯤에는 그 경남 진해에 보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회의 여보라는 책을 썼는데 우회의 여보 네. 거기서 관찰한 생선을 기록한 책이죠.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멸치가 장려병의 원인이다. 장려병. 네. 장려병은 학질이라고도 하는데 그 요즘 말로 하면 말라리아를 뜻하죠. 말라리아를 멸치 때문에 멸치 때문에 말라리아가 퍼질 수도 있다? 그때는 멸치가 물었나요? 그러니까요. 아 그건 피라니아를 잘못 본 저버슨 멸치구나. 그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는데 한마디로 그냥 못 먹는 생선이라는 거죠. 19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멸치라는 식재료는 조선에 그렇게 크게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았고 아 정조와 김여익이 끝났군요. 멸치가 최초로 기록된 것은 식기껏해야 정조대에 못 먹을 것이다 정도의 기록. 어부들끼리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들밖에 없었겠네요. 이건 그냥 못 먹는 거다. 해안가에서는 그런 얘기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멸치는 사실 말라리아의 원인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말라리아는 모기가 옮기는 정조종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멸치가 못 먹는 생선이었던 이유는 쉽게 상했기 때문입니다. 빨리 죽고. 네. 멸치는 따뜻한 데를 좋아해요. 지금도 남해안에서 주로 여름철에 조수의 온도가 제일 높을 때 잡히는 생선입니다. 그렇군요. 그리하여 지금이 통영이나 기장으로 가실 때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은 딱 제철이죠. 게다가 멸치가 기독교 신자예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을 좋아해요. 예루살렘 근방에서 많이 잡히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선이 소금을 좋아하는 방법은 뭔가요? 바다에 잇기. 어쨌든 중요한 건 빛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린 산소를 좋아해요. 인간은. 멸치가 오징어나 갈치처럼 빛에 모여드는데 이런 걸 주광성 생선이라고 해요. 그렇죠. 더운 여름날에 햇볕이 쨍쨍할 때 잡히는 녀석인데다가 잡자마자 죽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이를 마치고 묻에 돌아올 무렵이면 이미 썩어서 반쯤 맛이 가 있는 거죠. 배가 빠르지 않다는 사실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네네. 그러니 어디 장터에 내다 팔아서 도시로 운송된다거나 이런 건 불가능한 일이고 주로 밭에다가 거름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못 먹는 생선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김상조 요리 박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기 어디야 남의 안에 가야지 생멸치를 먹을 수 있고 우리는 생멸치를 먹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멸치는 다 말린 멸치잖아요. 그런데 이 말린 멸치의 기록이 나오는 거는 김녀가 귀향을 떠나고 나서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나와요. 이규경이라는 제야학자가 있었는데 생전에 혼자서 백과사전을 썼어요. 이 양반이. 제목이 5주 연문 장전 산고. 이게 60권 분량입니다. 60권이요. 굉장한 업적이 있는데 우리는 모를까요? 별로 안 유명하니까요. 책이 별론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블로깅을 하고 SNS를 해서 어떻게든 리특이 장사하면 이름이 좀 알려질 수 있는데 옛날에 그냥 혼자서 60권의 책을 쓰고 그냥 갔다. 써도 안 유명해진다. 그때는 그 책이 당대에 출판이 못됐었어요. 그리고 그냥 묻혀 있다가 1930년대에 육봉이 아니고 육당 최남선이 그거를 발견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최남선이 발굴을 해가지고 그때 알려진 거예요. 틀려도 하필이면. 그런데 그게 그나마도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래서 다시 파묻혔다가 최근에서야 연구가 되고 있는 책이거든요. 최근에 발견된 나무 익히군요. 그러네요. 진짜. 모든 책 덕후들의 로망을 자극하는 책이죠. 하여간 오주연문장전산고 여기에 보면 멸치 항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진짜 인사이클로피디아네요. 날것은 먹을 수 없다. 살아있는 채로 탕재하고 말리면 반찬이 된다. 알아냈네요. 네. 이게 요즘에 먹는 멸치 가공법이랑 같은 방법이죠. 탕재가 찌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요즘도 멸치를 잡으면 배 위에서 스팀을 하고 그리고 무태 내려서 건조시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김여가 우회의 여보를 쓸 당시만 해도 멸치는 못 먹는 생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55년 정도가 지나자 요즘과 같은 멸치 가공법이 갑자기 기록에 딱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해서 19세기 초반까지는 멸치를 먹지 않았는데 그 중반쯤부터 멸치를 먹게 됐다. 이 기간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기간 사이에 있었던 변화가 일본 어민들의 조선 정착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야기가 어디로 갈지 저희들은 여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궁금해하지 맙시다. 따라가시면 됩니다. 일본 어민들의 조선 정착이 시작됐다는 것과 멸치를 탕재해서 말린 뒤에 쓸 수 있게 되어서 멸치를 드디어 식재로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사이의 관련성을 찾아봐야 되겠네요. 일본 어민들은 이미 한 17세기, 18세기 17세기는 아니고 한 18세기 정도부터 이미 그 멸치를 거의 주식으로 먹었었어요. 전국적으로 많이 잡았고 심지어는 그 쌀 소비보다도 멸치 소비가 거의 더 많지는 않지만 한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렇게 멸치를 많이 먹었어요. 그렇죠. 일본에도 국물 요리도 많죠. 그런데 그렇게 먹던 사람들이 한 1800년대 초반 그때쯤부터 조선 앞바다를 깔짝깔짝 거리면서 그 어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때 보면 그 멸치를 잡아서 배에 걸려있는 큰 솥에다가 찌고 말리고 하는 그런 기술이 한 19세기 정도에 조선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배로 여기까지 올 수 있나요? 그랬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나 이런 쪽에서는 부산까지 오는 게 그렇게 멀지가 않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김상조 행정관하고 저도 그 얘기했거든요. 5, 6도 뷰가 되는 건물에서 날씨 좋은 날 보면 대마도 보입니다. 잘못 본 게 신기루가 아니에요. 계속 거기 있어요. 법상, 외교법상, 당시에 허술한 외교법상은 어민들에게 그 해역이 배타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와서 여기 멸치 안 잡히네 했다가 정착했을 수도 있고 정착하면 당연히 문화가 전파됐을 텐데 일본에서 받아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왔다 갔다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그냥 조선에 눌러 앉아서 정착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정착을 한 게 세키자와 아키기호라고 일본의 수산성을 만든 사람인데 그 양반이 쓴 조선통어사전에 따르면 1833년이라고 정확한 연도가 기록이 돼 있어요. 그때 최초의 정착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조선통어사정은 부산시 도서관이 원본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책 덕후들의 로망을 자각하는 책이죠. 책 덕후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요리 박사 김상조 선생의 레시피를 듣다가 어떻게 갑자기 19세기로 빠져가지고 얘기가 이렇게 흘러왔는데 그걸 본인이 모르세요? 저도 지금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간 오늘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도피처가 있죠. 광고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은 정리를 하지 않게 생략하겠습니다. 한 번만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차에 토이토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음,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25? 뭐? 뭔데 그게? perfect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ispo.com? yeah, that's a good start. 제가 감히 정리를 해봅시다. 멸치는 크기에 따라 종류로 나눕니다. 종류를 나눕니다. 이거 진짜 수능 방송 듣고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배운 게 갑자기 너무 많아요. 소멸, 중멸, 대멸. 많은 것. 더 큰 거. 지리멸렬 뭐 이런 것들도. 그다음에 멸치 국물을 내는 방식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놓고 가기, 갈기, 콜드브루. 그리고 살아있는 멸치를 먹어볼 수 있는 곳은 흔치 않습니다. 근처에서 먹어야죠. 그리고 멸치 국수 레서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을 거라 믿고 이 멸치를 선조들이 원래부터 먹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마치 담배나 설탕이 그러하듯이. 멸치는 기껏해야 한 19세기 들어와서야 한국 땅에서 썼다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멸치를 그전부터 오래 써온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일본인들이고 일본인들이 남의 바다에서 조업을 하다가 본의 아닌 게 이민 온 양반들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진짜 수능 때 이렇게 했으면 부모님한테 사랑받았지. 그런데 19세기는 격동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일본인의 조업은 멸치 먹는 법을 보급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뭡니까? 지금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일본도 원래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해외로 나가는 걸 금지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메이지 유신은 1867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선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면 그거 불법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불법으로 그 전에 조선 바다에 온 사람들은 뭘까? 몰래 국경을 넘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신분이 낮고 가난한 계급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하게 해요. 그 시대의 경제체제에 적응을 하는데 실패했을 혹은 밀려난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다. 네. 왜냐하면 일본의 어장은 그때 그 당시에는 다이묘의 소유물이고 고기를 잡으려면 높은 세금을 내야 된다니까. 아, 어업에는 세금이 많이 붙었다. 일본은. 네. 그래서 조선으로 탈출을 한 거죠. 최초로 탈출한 몇백 명 정도의 어민들은 아마도 조선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어울려서 고기를 잡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조선의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쳐났기 때문이죠. 싸울 일이 없었어요. 일본인들 입장에선 더더욱 그랬을 수 있겠네요. 어업이 이만큼 더 활성화되지 않았을 테니까, 조선은. 그 당시 일본에서는 여러 척의 배와 배 사이에 그 거대한 그물망을 걸고서 바다를 싹쓸이하는 조업 방식이 이미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거를 권현망 어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조선 사람들은 여전히 대나무로 만든 통발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죠. 오늘날의 비싼 방식. 추석 선물 방식. 죽방 아닙니다. 죽방. 그런데 이 두 방식은 그 어획량에서 한 몇천 배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통발 어업은 비교적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그래서 조선 바다에는 물고기가 넘쳤던 겁니다. 아. 일본인들이, 넘어온 일본인들이 보기에는 물 반, 고기 반이구만. 네. 구태여 한꺼번에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유통방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생선을 내다 팔 일도 많지가 않았고 딱 자기 가족이 먹을 만큼만 자급자족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유통방이 발달하지 않은 건 원래 그랬던 게 아니고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폭망한 겁니다. 아. 가만히 있어봐. 아. 일본인들이 도착했을 때 이거 뭐 유통방도 없고 우리 먹고 살구만 하긴 되겠구만 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시장이 다 망한 뒤인 거야. 네. 그것도 그게 아니고 이제 일본인이 도착을 했을 때 아니 얘네들은 왜 물고기를 이렇게 조금만 잡지? 더 많이 잡을 수 있는데 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팔아서 부자가 되지 않지? 아. 유통망이 망했구나. 다시 돌아가자면 그렇게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고기를 잡기 시작했는데 그게 좀 더 시간이 지나자 이 어업관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좀 전에 말했던 메이지 유신이고요. 메이지 유신. 네. 일본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871년의 신분제 폐지입니다. 일본의 신분제 폐지. 네. 옛날에 일본에는 그 천민들이 있었죠. 네. 그 부라쿠민이라고 하는. 네. 그 부라쿠민들은 일정한 그 개토 안에서만 살고요. 그 가축을 도살하고 가죽을 다루고 그런 일들을 떠맡아서 했던 사람들인데. 네.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슬럼을 이루는 사람들은 어떠한 계급이나 직업을 차지하고 있죠. 네. 네. 한국으로 치면 백정계급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신분제가 폐지되면서 그 도축업을 잃게 됐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독점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신분제가 폐지가 돼도 이 일은 계속 이 사람들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원래대로라면. 원래 그랬지만. 신분이 낮은 사람 대신에 이게 업계가 좀 핫하고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밀려 들어왔고 원래 직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강제로 정리했을 가능성? 네. 그렇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해방과 동시에 실업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농사지을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도축업을 하던 사람들에게 원래 농사지었던 땅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네. 거기다가 일단 신분제는 사라졌지만 평민 출신인 사람들은 여전히 부라쿠민들을 차별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먹고 살 방법이 없었는데. 마침 조선에 먼저 가있던 사람들한테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거길 가면 물고기가 천지고 우리를 차별하는 꼰대들이 없대. 네. 유통망망했대. 그래가지고 해방된 사람들이 현해탄을 건너가지고 밀려 들어온 거예요. 물론 모든 이야기를 고지고트로 받아들이기. 맨날 말하니까 지겹네. 고지고트로 받아들이실 필요 없습니다. 무슨 그분이 대마도에 계신 어민들이 드시던 선조 어민들이 카톡겨가지고. 라인 쓰죠. 그분들은. 라인이 와가지고 라인 프렌즈들 중에 조선간 사람들. 이렇게 간톡방에서. 여기 남해 짱임. 그 막 와인 들고 있는 스티커 보내면서. 섬하고 섬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그물 쳐봐야 얼마 들지도 않는다고. 막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넘어왔다. 일수도 있지만 메이드 유실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땅을 떠나고자 했을 계층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들이 떠났더니 갈만한 가장 가까운 곳은. 조선이었던 거죠. 잘못 걸려봐야 오키나와 대만. 매우 높은 확률로 조선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잖아요. 저기 있는 저 땅이. 네. 그리고. 갔더니 부산진. 그때까지 일본은 아주 굉장히 빡센 신분제 사회였었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제도, 거문도 이런 남해안에 있는 섬들에 집단으로 정착을 했었어요. 이게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후쿠오카 출신의 어부들이. 부라쿠민 출신들이 왔다고. 그런데 그러고 이 어업관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된 세 번째 이유가 1883년의 조일통상조약입니다. 이게 몹시 커요. 이 조일통상조약이 어떻게 된 거냐면 당시에 청나라 어선들도 서해안에 나타나서 고기를 잡았었어요. 네. 오래된 트렌드입니다. 그런데 그 청나라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지가 않고 육지에 상륙해서 약탈을 하고 사람들을 패고 다니고 사람을 납치해 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선 정부가 조정에서 청나라에다가 제발 서해안에 오지 좀 불법이잖아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불법이야? 그러면 합법으로 만들면 되겠네. 그래서 황해도하고 평안도 앞바다가 강제로 개방이 됐어요. FTL 맺습니다. 네. 청나라한테. 그게 1882년도에 맺은 조청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청나라하고 조약 맺는 걸 보더니 자기네들도 통상조약을 맺게 해달라고 졸랐어요. 일본이랑은 나름대로 협상을 해가지고 상호개방 형식으로 체결이 됐는데. 한일 FT입니다. 조선은 4군데 해안을 개방하고 일본은 6군데를 개방하기로 그렇게 했어요. 일본 바다가 훨씬 크고 넓었죠. 그렇죠. 이게 말이 4군데 6군데인데 실제로 개방된 범위를 보면 일본 쪽에서 개방한 범위가 몇 배나 더 컸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3면이 바다인데 걔네는 4면이 바다잖아요. 땅도 크잖아요. 그래가지고 문구만 보면 조선에 유리했던 조약인 것 같은데. 다시 김녀의 글을 떠올려 보셔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멸치 먹는 법도 모르던 조선인들이었는데. 물고기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었을 리가 없잖아요. 체리를 수입해오느라 한미 FTA를 맺은 것과 비슷하다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게 조선에 유리했던 조약이 아니었던 거죠. 일본인들은 죽자서 몰려드는데 조선 쪽에 있는 어장으로. 조선인들은 일본까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조선 어부들은 일단 거기까지 나갈 선단이 없었고. 유통망도 망했고.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일본에서 고기를 잡아봤죠. 조선 땅에 돌아올 때쯤 되면 다 썩습니다. 그러니까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일본 어부들은 이미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원양어선에다가 통조림 시스템까지 갖추고 있었어요. 차이가 어마어마하네요. 이 기술력의 차이가. 그냥 조림이 아니고 통조림. 그 생선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한. 문명 게임 보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완전 다른 세상이네요. 저희까지 가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면 FTA는 아주 나쁜 짓이 되죠. 이 조일 통상조약은 엄청나게 파국적인 결과를 낳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본 어부들은 배와 배 사이에 거대한 그물을 설치해서 바다를 통째로 흐리는 업을 했어요. 이 피해의 실태가 1888년도에 조일 외교 문서에 남아있습니다. 일본 어선 7척, 8척 이 정도가 와가지고 부산 앞바다에서 업을 했더니 부산 업 한 2천명 정도가 하루아침에 생계를 잃었어요.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부산뿐만 아니고 동해와 남해 일대에서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생계를 잃었던 사람들이, 생계를 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급자족을 하지 못하고 일본 어선에 고용돼서 일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우리 이거 어제 들은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러게요. 대기업이 와. 기술을 뽑아가듯이 물고기를 다 잡아가. 그러자 중소기업은 하청업체로 전락한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다가 조선 어부들은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는데 일본 어선에 고용돼서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보다 몇 십배나 적은 급료를 받았어요. 아까들은 그 얘기예요. 익숙한 전개네요. 사실 이게 또 애매한 게. 그 급료를 지급하는 선장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급료를 준 건데 똑같이 줬어요. 그런데 돈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몇 십 배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 커런시의 문제가 붙었다. 네. 이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시대가, 여기서 조금만 시대가 뒤로 가면 그냥 다 달러화로 가스도 됐을 텐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게 다 한일합방 훨씬 이전의 일이라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일어난 일이죠. 1910년도의 일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어업의 역사를 보면 약간의 기술력 차이라든지 그런 건 있긴 있었는데 19세기 초반 정도까지만 해도 별 문제는 없었어요. 일본인들이 고기를 잡으러 오긴 했지만 처음에는 소규모였었고 침략을 하러 왔던 것도 아니고. 네. 소소한 원양업은 봐주죠. 네. 개들도 그냥 먹고 살려고 왔던 거고. 그러면서 멸치 먹는 기술도 들어오게 된 거고. 그렇군요. 이거는 침략이나 침탈이라기보다는 처음에는 그쪽에서 이쪽으로 빌붙으러 온다. 이런 개념에 가까웠죠. 그런데 19세기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이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을 하고 있던 그때. 딱 동일한 시즌인데. 국사책이 잘 기억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그때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돈을 무진장 찍고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기억할 수도 있군요. 그때가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던 때였어요. 그렇습니다. 딱 보니까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경복궁 짓느라고 국고가 텅텅 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마구 찍어냈어요. 네. 토목 때문에 돈을 날리고. 네. 또 경복궁도도 짓고 있었는데 한창 다 지어놨더니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다 탔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지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찍어낸 게 이게 당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땡전이라는 단어가 당백전에서 나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80년대에 생긴 갑자기 많이 쓰던 말이긴 합니다만. 그게 전두환 때문에 나온 단어가 아니었어요? 전두환 때문에 생긴 뉴스 인플레를 뜻하죠. 똑같은 뉴스를 너무 많이 보게 된 상황. 네. 여기서 보면 돈의 가치를 아예 떨어뜨려서 돈을 다시 만들어낸 디노미네이션이 아닌데 인플레이션은 엄청나게 됐단 말이에요. 새로운 돈은 만들어냈고 디노미네이션처럼 된 거죠. 지금 당백전은 그런 의미죠. 돈이 시중에 있던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가 갑자기 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돈의 가치가 폭락을 하죠.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그 당백전을 찍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쌀 가격이 6배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또 6배로 또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치면 XS몰에서 더치커피 한 병에 한 1만 원쯤에서 팔잖아요. 그게 갑자기 6만 원이 된 거예요. 그다음에 36만 원이 된 겁니다. 네. 그렇게요. 갑자기. 그런데 그 물가 상승이 거기서 멈추질 않았어요. 보통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네. 대원군이 그때 돈을 찍어낸 게 1866년에서 1867년 그 사이쯤인데 그나마 이걸 한 6개월 정도 찍어내고 이게 사회가 지금 망할 것 같다. 딱 조짐이 오니까 그 돈을 다시 회수를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도 이 인플레이션을 거의 50년 동안이나 통제를 못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교과서에 밝으신 분들은 여기서 기억나실 겁니다. 잠시 후에 고종이 그 짓을 한 번 더 안다는 걸요. 네. 고종이 나중에 근대 화폐를 찍는다고 화폐개혁을 한답시고 은전 그리고 백은전 그런 걸 찍었어요. 네. 그러면서 돈을 또 찍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1904년이 되면 조선에 취재하러 왔던 로버트 던이라는 취재기자가 있었는데 그 양반이 남긴 기록에 따르면 배낭에 엽전을 가득 담아가야지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1억 짐바부의 달러로 계란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짐바부에는 광고판을 다 돈으로 칠한 광고판도 있대요. 네. 그래서 광고판에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런 식으로 써 있대요. 네. 그런데 실제로 거기다 붙인 돈값이 그만한 종이값보다 싸대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국은 짐바부의하고 다르게 한국이 아니고 당시 조선은 지폐를 썼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레에다가 막 엽전을 담아가야 되고. 네. 이게 그때 실제로 로버트 던 기자가 찍은 인증샷이 있어요.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엽전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엽전이 가득 당긴 배낭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하겠네요. 천리행군 갈 때 사병은 흉내만 내게 해줘요. 너무 발도 아프고 이러니까 너네들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차를 타고. 결국 차 안 탄 애들이 더 많았습니다만. 그리고 군장을 안 채워요. 군장을 안 채웠어요? 군장을 아 이거 청취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군대 꼰지지 마십시오. 페트병으로 채워요. 아 비어있는 채 페트병. 네. 저희 소재장이 말통이라고 하죠. 네. 기름통. 그걸 하나 딱 놓고 갔어요. 우리의 당시의 중대장도 그런 설명을 해줘요. 이것이 병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물에 빠져도 떠오른다. 그냥 이러고 메고 사령관님 지나가시면 무거운 척을 해라. 아 근데 그 군장이라는 게 아무리 그렇게 속에 들어있는 걸 비우고. 그래도 무겁잖아요. 그래도 무겁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노쇠를 녹인 무언가를. 그러게. 가득 채웠다. 차 한 잔을 마시기 위해. 그럼 이제 식구가다가 속아 죽는 거예요. 차 한 잔 살려고. 그렇게 되기 전에 더치커피를 마십시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한 명에 한 만 원쯤 해요. 오르기 전에 어서 구매하십시오. 네. 그것도 경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 이런 걸 할지 몰라요. 맞습니다. 네. 당백만 원. 조선의 유통망이 폭망했던 것도 그렇게 막 엽전을 싸들고 가야 되는. 그 인플레이션 때문이죠. 일본인들이 왔더니. 뭐 하나를 사려고 그래도 돈을 엄청 많이 싸들고 가야 됐는데. 그렇다고 역시 집회가 있는 건 아니니까. 갑자기 상품시장이 싹 사라지고. 원시적인 물물교환 체제로 갑자기 돌아간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돈의 무게. 그런데 물리적인 무게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엮여서 경제 시장을 마비시켜요. 네. 그게 1866년에서 67년 사이. 딱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변화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시장에 앉아서 돈 쓸모없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그래서 그런 거죠. 일본 어부들의 천국은 그렇게 열렸다. 네. 많이 잡아봤자 팔리지가 않아가지고 썩어버리니까 딱 먹을 만큼만 잡게 된 거죠. 네. 뭐 그 물고기를 잡는데 좀 비싼 생선 있잖아요. 병어나 옥돔 이런 거라도 잡아봐요. 집안이 망합니다. 네. 동전 둘 데가 없어서. 집보다 동전 싸우는 게 더 크겠죠. 동전으로 집을 짓지 않는 이상. 네. 그래서 그 어업 기술이나 그 배에다가도 투자를 하지 못했어요. 돈이 없으니까. 동전을 녹여서 배를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런 기술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원시적인 어업밖에 하지 못한 거죠. 나중에 일본 어선들이 들어오면서 생계를 잃었을 때 그 일본 어선에 고용되어 일하면서도 낮은 급류를 받았던 것도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돈을 줬는데도 그게 동전으로 주든 은전으로 주든지 간에. 일본에서는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을 호화롭게 먹을 수 있었는데 조선에서는 그걸로 한 짤 한 움큼 사기도 힘들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 몇십 배 적은 급류를 받게 되는. 이리하여 이 경제 정책을 실패하는 국가들에게 기준 통화가 있다는 것이 행운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현대에 와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1910년도의 한일합방은 나라가 막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다. 그 전에 이미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것을 우리는 멸치를 지켜보다 보면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로 국권이 넘어간 거죠. 멸치잡이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시나리오가 부산행 같아요. 19세기의 조선은 맛있는 멸치를 얻은 대신에 바다를 잃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 맛있는 멸치를 더 얻은 대신에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게 다 흥선대원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얘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뉴스 포르도 아시네? 친해요. 친해요? 왜요? 죽었다고 막말하는데 끝이 없네요. 이젠 친하대. 오늘 안 넘어가래. 하응이 형 나도 알아. 저 부분 좋아해요. 지난주에 베네스에서 봤어요. 이름이 하응이잖아요. 하응. 의태어예요? 교태를 부리는 소리. 이 하응 얘가 나라를 말아먹었어요. 매우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멸치 이야기로 들어보았습니다. 네. 저희들이 말이죠. 광고를 듣고 와서 우리가 일제시대를 겪게 된 이유 그리고 경제정책의 실패, 인플레이션, 멸치 이런 것들이 무슨 결론을 얘기하려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는지. 이제 확인해볼 시간이 됐습니다. 방금 전 그 멘트에 나와도 되게 재미있네요. 인플레이션 실패, 경제정책의 실패, 멸치, 경술국치 등등등. 네. S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바른 선택 바른 선택 길어구구 길어구구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침 최근에 한 음식평론가가 최근에 한 음식평론가라 그러면 한 명밖에 없죠. 네. 그 분이시죠. 네. 총리. 이름 한 글자가 다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멸치를 먹는 식문화는 일제시대를 거쳐 들여온 거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어요.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죠. 네. 왜 틀린 말이냐면 아까 살펴봤듯이 19세기 중반에 이미 멸치를 말려서 반찬으로 먹는다는 기록이 나왔기 때문이죠. 그렇죠. 한일합방으로부터 반세기 이전에. 근데 왜 또 반은 맞는 말이냐면 멸치가 온 국민의 밥상에 오르게 된 데는 확실히 일본의 영향을 받은 건 맞거든요. 네. 그리고 그게 또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거는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그렇게 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제시대에 들어와서야 이제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는 유통망이 다시 구축이 되었으니까 말이죠. 네. 그래서 말이죠. 이 전문가가 말하는 발화의 패턴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일제시대를 거쳐 들어왔다. 네. 이렇게 말하면 반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 뭐든 틀린 말은 반은 부터라고 말했으면 틀릴 수 있어요. 네. 부터라고 말하면 안 돼요. 거쳐라고 말했으면 반은 반만 딱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 원래 뭐든 틀린 말은 반은 맞아요. 그래야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한 음식평론가가 요새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언론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타율 7, 8할 맞추고 이러면 잘하는 거다. 방송에 나와서 떠들는데. 지식을 떠들고 이러는데. 따라서 너무 큰 삑사리를 내서 욕을 먹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느니 너무 유명해지지 마라. 저의 언론관이죠. 저희들도 갖다 놀릴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 멸치를 먹는 식문화는 일제시대를 거쳐 들어온 거라는 진술. 그런데 요즘에 한간에는 그 주장을 반박하려고 자산어보를 인용하는 글이 떠돌아다녀요. 자산어보 얘기 무슨 먹는 방송 보는데 자산어보 얘기 되게 많이 하더만요. 다른 책이 없나요? 자산어보는 조선의 생선과학이 집대성된 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약전이 귀한가가 찍은 책인데 여기 보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자산어보에다가 보니까 멸치로 국을 끓여 먹었다 이런 대목이 나온대요. 그럼 시대가 언제쯤 되는 거죠? 자산어보가 한 1814년, 15년 그때쯤 사이에 쓴 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실제로는 자산어보에 안 나오죠. 그런가요? 멸치로 국을 끓여 먹었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젓갈에 쓰는 생선이므로 선물용으로는 좋지 않다. 선물을 골라주는 말씀이나. 정말 정 씨 삼형제가 얼마나 개덕후들인지 알 수 있어요. 이게 나무위키 사과 아니죠? 이 양반들. 그러게요. 선물용으로는 좋지 않다. 예시서 나무위키를 만들었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도 멸치라고 써 있는 게 아니고 추어라고 하는 항목에 나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정약전이 썼던 추어라고 하는 것은 멸치뿐 아니라 까나리, 밴댕이. 밴댕이는 작은 청어죠. 청어과에 있는. 그리고 정어리.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전부터 멸치로 국을 끓여 먹었다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죠. 누가 논문 이렇게 썼으면 담당 교수님한테 집어던짐당해지죠. 그렇죠. 그런데 멸치 식문화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급되었는지 그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제가 너무 찌질하게 그동안 매달렸나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멸치는 이미 오늘날의 한국 요리에 자주 쓰이는 대표적인 식재료가 됐고요. 그리고 손희선 선생이 늘 가장 따지는 가치인. 영향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있습니다. 맛있으면 땡이죠. 그리고 현대로면 멸치는 군사독재를 무너뜨린 공신이기도 해요. 아니요. 앞에 얘기는 다 그래도 들어본 얘기인데 이 얘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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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냥 제가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87년에 멸치가 모자란다고 대학생들이 다 시청 앞에서 100만이 모인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멸치가 상륙해가지고 막 집회를 했다든지. 멸치 상륙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제시대 때 거제도에 상륙해가지고 정착했던 일본 어부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멸치 어장 대부분을 차지했었지만 그 와중에도 1930년대 조선 사람이 경영하는 큰 규모의 어장이 있었어요. 멸치 어장이. 그게 김영삼 대통령 내 집이죠.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의 상도동계는 아직도 그를 추억하며 멸치 국물로 만든 칼국수를 먹어요? 저희 김 전 대통령은 실제로도 집에서 멸치 잡아서 보내주는 돈으로 정치 자금으로 썼습니다. 멸세네요. 멸세.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멸치가 군부를 무너뜨리는데 일조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쯤 되면 동상 같은 거로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멸치 동상이요? 네. 군부를 무너뜨리는 기념이에요. 사실 저는 김영삼 대통령의 최고 업적을 이거라고 봐요. 멸치? 멸치 드신 거. 팔각 칼국수 드신 거. 그렇죠. IMF 자기가 맞은 거. 2위가 쓰레기 종량제. 네. 이 정도. 맞아요. 김영삼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은 지가 당선된 거죠. 네. 그렇죠. 그걸로 민주화의 물고가 튀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를 모르고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제 다시 요리 박사 김상조 선생이 요리로 돌아와야죠. 뭐라고요? 그렇습니까? 스텝이 너무 현란해서 무함하다 할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에피소드에 총알받이가 된 느낌인데요. 맞아요. 굳이 제가 오프닝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왜 그 주연급인 줄 알았는데 5분 뒤에 죽는 그런 케이스죠. 어쨌든 김상조 선생께서 멸치국수의 정석을 보여주셨습니다. 멸치로 시원하게 국물을 낸 국수.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뭐죠? 어쩐지 김상조 요리 박사의 요리에는 나라를 잃은 민족의 서롬이. 왜요? 어쩐지. 왜인데? 어쩐지 슬프고 짠한 맛이. 그런 멸치를 보이콧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논리적인 건 따지지 못하지만 그런 맛이 느껴집니다. 요즘에도 흥선대원군 같은 박력과 실험정신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거 되게 갑자기 문장 하나로 등골이 서늘해지네요. 흥선대원군을 우리가 비웃을 수 있는 이유는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하응 이름 때문이기 때문에. 심지어 죽은 지 오래 됐는데 아직도 이름이 하응이라서 더 귀엽고. 이름은 바뀌지 않으니까. 비웃기가 좋아요. 옛날 실정이잖아. 우리 외신 들어요. 브라질 노동자당 혀끌끌 차다가 그냥 안타깝게 됐네. 그냥 넘어가기 좋아요. 내가 브라질이 아니잖아. 그러나 지금의 한국 사회도 흥선대원군과 필적할 만한 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저 지금 처음 해보네요. 대원군은 정권을 딱 잡고 보니까 경복궁 짓느라고 국고가 통통 비워가지고 돈을 집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도 딱 보니까 정권을 잡긴 잡았는데 4대강 파느라고 국고가 텅텅 빈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돈을 마구 찍어내겠다니 이런 얘기가 오가고 있어요.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졌죠. 차라리 경복궁이라도 하나 더 지셨으면. 강한 파고.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잘못이에요. 그래요? 제 생각인데요. 이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이. 저는 5만 원을 싫어하지 않아요. 5만 원 있으면 기분 좋아요. 5만 원 권을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인 그 지폐 말이죠. 여러모로 5만 원이 생긴 게 좋은 일이라고 봐요. 수산물 시장, 농축산물 시장. 이런 데 가면은 왜 현금들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훨씬 정신 좀 들이 사납게 해주기도 할 것 같고. 그렇죠. 시장 상인들은 막 만 원짜리를 한 움큼씩 전대에 넣고 장사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위험하기도 위험하고요. 학교 앞에 문방구나 서점 같은데 현금 장사 엄청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주인 아지씨들 보면, 아지씨 아줌마들 보면 지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름목골로 생겼어요. 돈이 너무 많아서. 어릴 때는 진짜 부자 아저씨라고 생각했죠. 맞아요. 세상에 제일 부러웠어. 그보다 더 어릴 때는 동전이 많은 오락실 아저씨. 그런 문제 해결해주는 것만 더 고맙지 않나?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서 정확히 배웠거든요. 경제를 안정시킬 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나오는 디노미네이션은 무슨 결과를 부르는가. 보통 제일 재밌는 게 웬만하면 그 다음 디노미네이션이에요. 한 번 더 가치를 떨어뜨리고. 혹시나 한국의 사람들이 지금 한국 돈을 쓰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소비 능력이 급격히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은 아닐까? 그런데 실제로 과자 가격이나 아이스크림 가격 같은 거 있잖아요. 200원 하던 게 1,000원하고 그런 체감 있잖아요. 라면 가격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렸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정상인가라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이만큼의 차이가 정상인가? 물가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뛴 수치인가라는 걱정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또 가속화가 되고 있는 것 같은 염려는 되더라고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스타크래프트1 이스포츠가 생기면서 시장이 생겨나면서 회사가 유닛들과 종족 간의 밸런스 패치를 어떻게 하느냐가 시장 판도를 다 바꿨어요. 그렇죠. 1.03인가 1.08 버전으로 스타크래프트1이 패치가 되었을 때. 그때 굿바이 기념전도 하고 그랬었죠? 시장이 다 뒤집어졌어요. 다들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장사 어떻게 하나 이제. 최초의 평가는 그거였어요. 가장 먼저 벗겼다고 하는 게 테라는 배틀크루저 값이 좀 비싸졌어요. 인구수가 줄어들고. 그런데 저그는 스포닝풀이 50원 올랐죠? 이건 라면 값이다. 서민을 울리는 거다. 아니 근데 멸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스타크래프트로 빠지네요. 본인은 멸치 얘기하다 뭐 했는지 생각해보시고요. 실질적인 가장 잔인한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하고 있었군요. 한번 생각해보게 됩니다. 5만원짜리가 주인공이 한 뜻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당연히 멸치국수입니다. 그 당시 최초의 쿡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김상조 요리 박사님이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순식물성 천연 원료만으로 살찔까봐 걱정되지만 야식과 맥주 한 잔을 포기할 수 없다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 금주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시간인데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 IDWK 혹은 해시태그 그알실로 이야기를 남겨주신 많은 분들 무례하면 무시당하기도 하지만 쓸모있는 청취 후기들은 많이들 저희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스티노라는 분이 이런 사진을 짤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준희 씨라는 분이 2016년 8월 24일에 찍으셨다는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퍼다가 지하철 2호선에 있다는 산재보험 광고인데 산재보험 광고가 아주 재밌습니다. 멀리서 보면 큰 제목만 보여요.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 산재보험 이렇게 써있어요. 아주 바람직한 광고처럼 보이죠. 멀리서 보면. 옆에 작은 글씨를 보면 제일 첫 번째 제목이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무엇인가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란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두 번째 제목 부정수급 신고는 어디로 할까요? 아니 어떻게 수급할지도 안아켜주고 세 번째는 부정수급 적발시 어떻게 되나요? 이득환수 형사처벌 마지막은 신고인 보험 및 포상은 어떻게 되나요가 끝이에요. 그럼 제목이 왜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버팀목이죠? 어떻게 하면 산재보험을 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산재보험을 타면 어떻게 망하느냐를 알려주고 있는 광고 멋져요. 아주아주 멋집니다. 이렇게 좌우가 메인 카피와 세부 내용 안내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광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되지 않을까요? 거기서 배운거죠? 보험약관 대출약관 이런 데서 배워먹으면 버릇인 것 같아요. 보통 멋진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작은 글씨를 안읽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좋은 광고 같기도 하고요. 아니 지난주에 그 방송을 듣고도 그 부정수급을 받을 수 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급이 안되는데 부정수급을 하는 천재는 누구냐? 그 정도의 노력이면 인정을 해줘야죠. 그죠? 이거 아니에요. 너네 줄 곶간 너네들 복지 문제로 줄 곶간 이렇게 써놓고서 가져가면 뒤져 가 내용이잖아요. 멋집니다. 정말 속내를 이렇게 잘 드러내다니 말입니다. 끝으로 리니아르 본님께서 그 알실에서 지난주 근오일에 허현회를 비롯한 유사과학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마자 안예모를 비롯한 유사과학자들의 폐학질이 끊이지 않는다. 네. 이번 주 그 알실이 세계의 종말을 다루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네. 늘 말씀드리죠. 저희가 뭘 한 다음에 얼마 뒤에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도 이유를 모릅니다. 정말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쉽지 않나 선진국들이 선진국 대열에 오른 다음에 반드시 한 번 겪는 일이에요. 의사과학에 속아서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되게 답답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김우지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물론 의사에 대한 불신은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뭐 입원실이라든가 병원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개인의 경험들이 쌓여 있고요. 그런데 그 의사에 대한 불신 눈에 보이는 부정 같은 게 현대의학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제 친구 중에 두 명이 신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셋이 모이면 전도사님 한 명, 신학대학사 한 명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 셋이 모일 때마다 하는 얘기가 교회 욕이거든요. 모일 때마다 장로회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교회들, 목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가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 그렇죠. 한국교회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니까 욕을 먹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을 욕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부정부패 같은 것을 지적하는 게 현대의학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넘어가는 것은 분명히 상식상에서 차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집에 인터넷이 고장났으면 기사님을 부를 거예요. 네. 집에 다른 백색 가전이 고장났으면 그거 고쳐주는 기술자, 전문가를 부를 거예요. 네. 내 차가 망가졌는데 옆집 아저씨의 충고를 듣고 고치지 않고 있지 않을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왜 의학만 자기 맘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도 고치지 말고 타보든가.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의 말을 듣고 뭐 주유구에 된장을 넣어본 다음에 차가 안 가니까 헨리 포드의 XXX 네.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포드 일가가 다시 살아나겠네요. 네. 그런데 인류가 기술자의 개념을 괜히 만든 게 아닙니다. 고등교육이 사람들에게 일상화 되다 보면 이상하게 나는 다 알고 있어라는 착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공유하는 문화 같기도 했어요. 한 번쯤 겪게 돼 있는 홍역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타이밍이 좀 잘 맞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윤세민 기자가 얘기해줬던 가장 중요한 얘기가 그거죠. 줄줄이 나올 겁니다. 줄줄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리고 이제 왜 그런 멍청한 사람들이 있다니 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들었던 가득기 살균제와 허현외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또 다시 한 번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만해지라는 게 아니고 때로 우리가 누군가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 믿음을 누구에게 주느냐의 시합이잖아요. 나에게 줘 라고 말하는 사람도 투성이고 그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의 늘 생활이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끌어들여서 그걸 가지고 인더스트리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저희를 버려주시지 않으셔서 이번 주에도 또 방송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청취자 여러분들 덕분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멸치 국물 맛을 보면 한국의 시디슨 현대사가 느껴지네요. 네. 이런 바보 같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네. 다른 이야기를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플레이션의 느낌에 대해서는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한국에서 멸치가 사회 문제가 되지 않기로 받았던 일입니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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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죠. 삼성기구의 시장정거론과 이현수의 책임포인 제진세민 기자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D.W.K.